자 260번 에서는 답은 3번이 잘못했구요. 여기는 비 로케이티드가 아니라 그냥 능동을 써야 돼. 왜 그러냐? 자 여기서 보면은 인커리지가 이제 5형식 동사인데 권고하다 권유하다 라는 뜻이에요. 자 그 다음에 사업가들에게 목적어에게 목적격 보호하라고 권유했습니다. 자 그들의 회사를 위치시키라고 여기서 대열 컴패니즈는 목적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능동이 들어가야 된다. 그래서 그 다음에 로케이트의 의미는 위치시키다 라는 뜻이에요. 지금 샘이 팬이 없어서. 자 여기까지.